사회복지사나 교수, 교사 같은 직업은 기본적으로 남을 돕거나 가르침을 주는 일을 하는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육바람일을 하는데 다른 직업보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? 말씀은 맞는데요. 맞는데 육바람일을 하는데 더 좋은 직업이 있고 좀 덜한 직업이 있을 수는 있어요. 살생을 해야 되는 직업도 있으니까. 사람 살리는 직업도 있고. 그런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어느 직업을 갖든지 거기서 육바람일을 구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분들이 육바람일 안 했을 때는 훨씬 피해가 더 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. 육바람일이 더 요구되는 직업이라면 내가 육바람일을 못 실천했을 때는요. 훨씬 그 직업에 있는 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. 자해해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자리이타가 더 강조된달까? 중요한 직업은 잘못하면 자리해타에서 자해해타로 나아가게 됩니다. 더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어느 직업이건 육바람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다. 그게 뭐 남 해치는 직업만 아니라면. 더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요.